바다 한가운데 보물이 놓여 있습니다 모두를 환영하는 그곳 그러나 진정으로 그곳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외딴 그곳 그러나 좌초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의해 흔들리는 곳 전통적인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춥니다 모든 것을 통해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곳 우리는 그것을 만화라고 부릅니다 바다 땅 문화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전달됩니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선사합니다 보살핌, 돌봄을 받고 있다는 느낌 생동감과 이 소중한 느낌은 당신이 이곳을 떠난 후에도 오랜 동안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소중한 느낌 타이티의 섬에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명은